시작! 아아, 들어와. 야, 야, 지성아. 키 좀 크네. 뭐야? 지성이 몸이 높다. 발이 뭐... 코가 좋아요. 맞아요. 지성이 볼 진짜 귀여워요. 볼 진짜 귀여워요. 들어가 빨리. 아, 너무 크다. 지성이 코가 진짜 높다. 지성이 머리 멋있는가요? 아, 점점 없어져서 안나왔어요. 지성이 형아씨 너무 잘해. 맞아요. 지성이 손이 거대해요. 와우. 어, 빨리 빨리. 귀엽네. 하하하, 뭐해? 지성아, 좀 스트레칭은 해라. 아이고. 지성아, 되게 작가분다. 지성아, 너 발 좀 크잖아. 잘못했지 않겠죠? 자, 설거지 하자. 아... 어디서가 왔다 갔다 갔다 왔다 갔다. 지넝라 că 이 영상은